대한민국 학생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아성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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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내가 진짜 수학공부를 하는데 이해도 했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다 예제도 풀었다 근데 응용문제 안풀려요 단어를 외웠는데 신문에서 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럴까요?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할텐데요 여러분들 연습장 백지를 하나 꺼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기억이 잘 나나요? 아마도 정말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어제 공부한 내용인데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전 한달 전 공부했던거는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? 정말 빨리 잊혀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국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실력 발휘를 하려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고 시험장에 가지고 뱉어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미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기억한 공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오래가는지는 실험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에 가서 심리학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텐데요 처음 공부를 마쳤을 때 머릿속에 100이 들어있어요 1시간 지났습니다 55.8% 망각됐다 24시간 하루 지났습니다 64.2% 망각 뭐 한 30 몇 프로 정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? 대부분 공부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?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다 한 겁니까? 과연 시험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절대 안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거의 이건 뭐 금붕어? 금붕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? 금붕어가 지능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먹이를 이제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럼 그거 먹죠 뒤에다가 먹이 하나 더 떨어뜨려줘 그러면 얘가 뒤딱 돌아오고 어? 먹이가 있는데 또 먹죠 방금 먹었던 거 잊어버리고 내가 배부르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또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뱉어서 죽습니다 금붕어가 여러분 금붕어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면 누구나 달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잊혀지는데 우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어차피 잊어버릴 거 뭐하러 공부합니까?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100에서 잊혀지면서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지죠 다시 올라갔어요 또 잊혀지고 다시 올라가고 100이 되고 잊혀지고 올라가고 100이 되고 이게 뭘 한 거죠? 복습을 한 거죠 내 바탕을 다시 한 번 보면 다시 여러분 100%가 되겠죠 다시 100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이 잊혀지는 속도 계속 완만해지더니 나중에는 다섯 번째 복습하는 순간 더 이상 잊혀지가 않습니다 100이 계속 유지돼요 이걸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년 365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그 공부의 과정이 바로 이 한 그래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습 거의 공부의 대부분 전략에 복습이 빠질 수도 없는데 물론 한 두세 번만 봐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이거 책을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너무나 드물어서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다섯 번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더움점 잊혀지는 게 늘어났더니 다 잊혀졌어요 근데 새로운 게 또 생겼어요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고 새로운 게 또 생겼네요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학생은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남아있는 게 이 정도면 거의 찌꺼기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? 어떻게 된 거냐면 복습이 없습니다 헌행을 하든 내 복습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계속 문제를 받고 갈아타든 새로운 공부를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복습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거는 복습이 결여되어 있거나 복습에 대한 전략이 완전 꽝이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 복습의 전략이 잘못되어 있어요 학원 과외 막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했던 학생이 13개를 합니다 13개 학원 다니고 뭐 인강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 듣고 바로 이동해가지고 또 수업 듣고 또 이동해가지고 또 수업 듣고 근데 여러분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? 찌꺼기 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성적이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성적이 형태는 없거든요 근데 성적 그거 안 나온다 또 하나를 더 다니려고 하고 있는데 돈은 동대로 낭비하고 성적은 성적대로 계속 쫙쫙쫙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사교육을 받고 이런 거는 학습에 있어서 성적을 오는 데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결코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공부법과 공부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피규어를 대기도 하고 자기 비하를 막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한 다섯 번 정도 보면 거의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네요